한글 자막 하늘의 노래 여진아 한글 자막 아니 이번 2개 4번이네 나보다 한참 되네 아 내가 원래 이거 적어할 때 1번 내가 맨날 1번 하는데 이거 빨간색은 저 잖아 노란색인데 2번은 요경언니 24 요경언니 2번 카메라 보세요 말고 그냥 알려봐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진짜 이어 대박 저는 오 이어 갑자기 힙합했어 진짜 이어 힙합 전사들 진짜 마음에 들지 않는 나무 영상 어쩔 수 없어요 저 노란색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원래 1번이거든요 나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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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나인 언니야 나 커플이에요 팡팡이 놀아 아 방팡 아 방팡 아 방팡 안녕 안녕 빨리 보래 난 안 그랬어 얘들아 darle 될 좋 내 맘에 겨울이 없게 간다 죽을 때 내 맘에 닿았어 내 맘에 겨울이 없게 내가 죽을 때 죽을 때なら 날 부르고 싶어 만들어서 남동네이 겨울을 맞이 지금 저희 어머님들께서 족발과 치킨과 떡과 뭐 이것저것 엄청 맛있게 먹을 거고요. 일단 한 3kg 정도는 찌고 갈 생각이기 때문에 맛있게 먹으러 가겠습니다. 어머님들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잘하네 너. 이쁘게 놔. 그런데. 집에 있는데 여기가 칼 됐네요. 많이 드세요. 먼저 먹고 저는 먹고 가세요. 우와. 맛있게 드세요. 언니 잘 먹었어요. 네 김치. 잠시만요. 더 입고 하겠네 이제. 오 너무 맛있겠다. 손에 힘줘야 해. 다 힘줘. 잡고 싶어요. 네. 아니 알았어요. 그거 물어 다 먹었어요? 네. 물어 먹었어요. 한 번 알아. 나 뒤로 받아. 진짜 안 돼. 나 뒤로 받아. 나 뒤로 받아. 나 뒤로 받아. 부모님들이 싸주신 맛있는 음식이랑 그리고 부모님들이 깜짝으로 오셨었거든요. 진짜 감동인 것 같고. 엄마 아빠 감사해요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고마워요.